달성군 의회가 달성군이 제출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달성군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66억 원 늘어난 1조 46억 원 규모로 일반회계는 9,954억 원, 특별회계는 92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달성군 예산규모가 1조 원을 돌파한 것은 1914년 군청 개척 이래 최초이고 전국 82개 군단이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도 유일하게 1조 원을 넘겼습니다. 2018년도 결산에서 재정규모가 1조 원을 넘어선 적은 있지만 결산이 아닌 예산규모가 1조 원을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예산 1조 원 시대가 열린 것은 국가산업단지 조성, 공동주택건설 등의 영향으로 지방세 수입이 지속적으로 늘어났고 코로나19로 인한 보조금 수입도 증가한 데 따른 것입니다. 분야별로는 일반공공행정과 공공안전, 교육부문에 1,569억 원, 문화관광부문에 369억 원, 사회복지부문에 3,547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또 환경보건부문에 5,66억 원, 산업교통부문에 1,508억 원, 지역개발부문에 7,39억 원, 농림부문에 467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코로나19 대응 대구희망지원금사업 258억 원, 희망일자리지원사업 88억 원, 제2차 아동양육 한시적 지원사업비 40억 2천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이 밖의 다사체육공원 생활체육센터와 달성테크노스포츠센터, 청년창업지원센터 건립비, 대구국가산업단지 생활안전서비스 시스템 구축비 등 10여 건의 현안사업 예산도 반영됐습니다. BTV뉴스 우성문입니다. BTV뉴스 우성문입니다.